이번 주는 위클리! 오늘은 최원데이! 안녕하세요 최원데이입니다! 6명의 언니들이 몰아주기해야죠. 오늘은 최원데이예요. 우리 위클리 멤버들이 문채원 양의 춤 실력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도 자랑할 때 너무너무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첫 연습을 2시간 반 시간을 잡아놨는데 알려줄게 없는 거예요. 정말 빨리 끝나고 하루 만에 저희 거의 30대. 모든 팀이 같은 상황이네요. 심지어 최원이가 동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수업을 안 들었어요. 저희는 수업을 들었는데 혼자 수업을 안 듣고 혼자서 외워온거죠. 네. 이렇게 실력스럽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최원 양은 언제부터 댄스를 시작했어요? 저는 6살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지금 나이가... 지금 12살. 12살. 한 병생을 또 막 방생이 있었는데 한 병생이라 그러니깐 그렇죠. 관록이 있어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최원 양 댄스 실력을 이 자리에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2, 1 2, 2, 3 2, 3 2, 2 1 2 2 3 2 eder 2 4 5 와우! 와우! 패타! 향어 봐, don't breathe out 점령해, 이 모든 밤 we go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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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go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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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we go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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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we go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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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와, 너무 멋있다 양심동이 아니에요 진짜 충대고 싶다 what you mean let's go lalalalalalalala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lalalalalalalala what you mean, what what you mean lalalalalalalala 뭐예요,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lalalalalalalala we go back 지하기만 하도 내 하루하루에 딱 꽂혀버리고만 거야, oh, oh, 난 너에게 소리로 들리나요 진심이란 말이에요 날 보는 그 눈빛은 싫어요 당근 웃어줘요 우린 말도 올리지 말고 우린 말도 올리지 말고 우린 말도 올리지 말고 진지 조긍거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what you mean, what what you mean you know my name, you know my name what you mean, what what you mean you know my name, you know my name 눈이 열리고 꽃이 그대가 들어오네요 이름이 뭐예요 뱃살이에요 사는 곳은 먹여요 내 눈을 보면서 얘기해 봐요 이름이 뭐예요 뱃살이에요 나 쉬운 여자 아니에요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전화번호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what do you like 한 시간 좀 놔줘요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전화번호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what do you like 뭐예요 뭐예요 전화번호 말이야 hey stop 누나 그래도 급해 난 stop 나를 두고 가지마 boy stop stop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런 애가 찾지마 오늘 하루 나와 같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말 돌리지 말고 맨 돌리지 말고 맨 돌리지 말고 잠시 좀 걸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y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